카페다떼 56도가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커피바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온도도 중요한데 온도도 중요하고 모든 수익은 병원에서 직용해서 직원복지 해서 커피 한잔에 2,000원 받습니다 직원들은 10%를 깎아주고 한 1,800원 2,000원에다가 또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10번 하면 1,60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커피점입니다 직원들 좋아하겠다 아이고 예? 예예 시장님이 이런 커피를 갔다 영맥과 추억이다 원사님 이리 좀 해봐 예예 자자자 원 원 둘 2, 2, 3 이야 고맙습니다 칼로 Germans interrupted 팀 팀 게임 입니다 팀 게임 팀 게임 팀 게임 팀 게임 팀 게임 팀 게임 팀 게임